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짠 짠 짠 짠 짠 여러분들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시러 오실래요? 커피 한잔 하시러 오실래요? 하하하하하하하 예? 갑자기 무슨 커피냐구요? 아 예 제가 일요일 오후 5시에 실시간 방송 사랑과 추억의 오솔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하하하하하하 그 방송 중에 아주 쉽고 재미있고 그런 퀴즈를 통해서 두 분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씩을 드리고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비록 많은 분들에게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작은 선물이라 그렇지만요 그래도 저 배우경 가수 김한살무가 드리는 사랑과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이니까요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참 6월 2일 이번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매주 하니까요 커피 한잔 드시러 오세요 알겠지요 오세요 커피 드시러 오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